지금 일단은 보면은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정을 꾸린다 하더라도 가정이 잘 안되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해서 인연자가 쉽게 들어서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연애의 기운도 그렇게 활발하신 분도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성실한 하세요 굉장히 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실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참댐도 있고 그리고 가정교육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좀 어진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진짜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와의 인연이 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가정을 꾸리는 데도 있어서 서서 꾸렸다 하더라도 조금 여자 여복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20대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연애의 썸이라든지 연애운은 있었지만 20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애운이 되게 많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애를 안 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한 4년? 그래서 이 연애운도 굉장히 상실이 되어있고 여자를 만나도 좀 악한 여자를 만나게 될 확률이 많고 그리고 4년 전 연애도 조금 본인한테 굉장히 힘든 연애였을 건데 왜냐하면 본인은 여자를 만나면 되게 헌신적인 분이시거든요 웬만해서 여자한테 다 맞춰주려고 그러고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응 근데 그전에 만났던 여자 연애 연애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를 정말 힘들게 했고 또 금전적인 고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좀 안 그러셨어요? 그저 여자한테 좀 뺏길 건 내 마음도 다 뺏기고 내 청춘도 뺏기고 내 금전도 뺏긴 격이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때 근데 중요한 그때 결혼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만나면서 이제 결혼해볼까. 예 그 생각하죠. 안 하기가 정말 다행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기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은 여자가 지고지손 지고지손한 게 여자는 아니지만 뭐 남자랑 살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해서 어느 정도 남자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만 여자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가정을 꾸릴 정도로 내 남자에 대한 이런 책임감이 별로 없는 여자였어요. 즐기는 거 좋아하고 자기 뽐내는 거 좋아하고 활달하고 재밌는 여자는 맞지만은 자기 취장이나 자기 위주인 게 되게 많았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약간 눈이 뒤집힌 격이지. 정말 안 하기에 다행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 평생 저는 호라비로 늙어 죽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들어는 있습니다. 마흔다섯, 마흔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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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여섯 이 시기 때가 본인한테는 여자로서의 이런 내 만남이라든지 이런 게 이 때가 굉장히 피크였어요. 40대 중반이. 40대 중반이 굉장히 피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부터 줄어들던 연애가 40대 중반에서 연애운이 또다시 들었고. 그러면서 그때 조금 뭐냐면은 악한 인연이기 때문에 모든 게 꺼졌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52, 53, 54. 지금 우리 몇 살이라고 했죠? 50. 50. 50. 52, 53, 54. 이 시기 때가 혼사가 들어있어요. 혼사라는 거는 따다다다 혼실구를 안이따 그 혼사 그 뭐지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 마주 잡아서 내가 마음을 조금 나눌 수가 있고 조금 마음 편하게 조금 기댈 수가 있고 이런 시기가 조금 많이 늦게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시기는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소리죠. 시인 둘의 그런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 그때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만약에 괜찮은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잘 사실 분이에요. 왜? 노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적이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무던하신 분이거든요. 본인 스타일 자체가. 안 그래요? 여자가 하자면 하는 대로 따라 가르치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요? 참 그런 남자가 이상이에요. 가정생활을 할 때는. 여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 그렇게 너 알아서 해보세요. 나도 해볼게. 같이 해봅시다. 이게 정말 이상적인 부분인데 본인은 정말 그렇게 사실 뿐이에요. 근데 여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내가 30대 후반 때 한 번 또 결혼 혼사가 들어있어라 그랬어요. 그때 좀 진짜 할 뻔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여자분 같은 경우도 너무 성격이 강했을 겁니다. 호집스럽고 너무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또 뭐였냐면 효자인 그게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어머니에 대한 효자 이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시기 때 안 했던 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나지만 이 여자와 결혼했을 때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진짜 뭐냐면 답이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이 조금 물리셨을 겁니다. 결혼 직전까지 진짜 뭐냐면 결혼 날을 잡고 직전까지 갔다가도 물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자들이 보면 좀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혼사를 그때 했으면 이혼을 가고 가정이 깨졌을 거고. 근데 깨지더라도 젊었을 때 가정을 가졌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식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실패라는 걸 안 보고 또 좋은 운대를 기다려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내 여생은 또 서로가 보듬어주고 기대면서 살 수 있으니까 또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죠? 그게 52살에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혹시나 살짝 썸 아닌 썸이라든지 살짝 이렇게 엿보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내년에는 혹시나 선짜리라든지 그런 게 생겨서 약간 서로가 썸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있지만 깊은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직장은 되게 안정적이세요. 직장은. 직장 자체는 온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잘 하실 거고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남자들 인정도 받으실 거고 잘한다는 소리도 들으실 거고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 관리직이 되든 직장에서 뭔가 조금 이제 큰 총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총대를 메고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시죠? 지금은 그냥 복지센터 같은 데서 그냥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총대를 메고 조금 이제 큰 총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총대를 메고 내 위주로 조금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직업 자체를 들여다보면 올해라면 본인 같은 경우는 관리직이라든지요. 시설, 설비 이런 쪽이 되게 맞아요. 좀 그런 계통으로 안 했었어요? 원래 장사를 했었어요. 장사 안 됐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될 듯 하면서도 본인 같은 경우는 끝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력을 좀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내 인생사를 들여다보는 여자 문제는 아까 그렇다 치지만 내 인생사를 들여다본다 그러면 내가 일찍이 조금 돈 맛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학업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런 게 좀 약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는 좋지만 학업에 대한 내 스스로 열정이 약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찍이 사회생활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한때는 돈도 좀 벌어라 그랬어요. 벌어야 되지만 벌어서 조금 까먹기도 많이 까먹으라 그랬고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초반 이 시기가 보내는 데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때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조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들어있으라 그랬어요. 30대 초반까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보게 되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도 들어있고 내가 40대 중반에서 후반 조금 넘어오면서 조금 그래도 모든 게 조금 마무리가 되고 안정되는 시기 이렇게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은 직장은 현재 안정적이거든요. 안정적이 하려고는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뭔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에서 하반기가 되면 변동, 변화가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조금 기회를 잡아서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차피 운전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큰 차를 운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것과 가깝고 철묵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큰 차는 고철 덩어리잖아요. 진짜 큰 차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돈에 크게 내가 돈에 대한 구애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고 사실 겁니다. 있어서 여유롭지는 않지만 없어서 빌리러 간다거나 이런 건 앞으로는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내 부모에 대한 호심이 원체 지극하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고생을 원체 많이 하셨고 그리고 집에서 장남이세요. 장남이고 맞이다보니까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부모님을 건설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아버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건강이 약해지신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재작년, 그 작년 3년, 2년 전에 아버지님이 조금 건강 고비를 넘기셔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조금 건강이 많이 건강 운수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고 기르기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래 들으면서 더 기르기 떨어지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모친은 원래 아파요. 원래 아프신 분이에요. 근데 큰 병은 없으십니다. 한 6년, 7년 전에 한번 고비를 조금 넘기시라고 그랬거든요. 그 병명이 좀 있으셨다거나 그때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를 좀 지셨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끝으로 해서 조금 명은 있으신 격이라서 지금 관리만 잘하고 가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노인들이 큰 병에 걸려서 알아눕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안 그래요? 아직은 연세에 비해서는 정정하신 편이에요. 약간 지병은 있으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그런 지병이라든지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지금 현재 조금 어느 정도 빨리 좀 가정을 좀 꾸리고 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돈은 좀 앞으로 돈은 좀 없어졌습니다. 금전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크게 버는 것도 없고요. 크게 나라고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보면 그 힘든 고비는 지나오라고 했었지만 앞으로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솟아오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여유로워지는 거는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 분명히 변동, 변화, 이동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좋은 쪽으로요. 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왕 지사 한번 운전을 하실 거고 내가 괴운 기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운전 쪽으로 아예 전향을 하셔서 그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장사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뭔 장사 하시려고? 원래 제가 카섴탈 했었거든요. 고철덩어리랑 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기술이라든지 하시려고 하면 큰 차를 만지는 걸 하셔야 돼요. 아니면 큰 차 만지는 곳으로 내가 직장을 들어가시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형차, 외제차, 일반 카센터 이런 게 아니라 큰 차 위주로 하는 거. 고철덩어리도 그냥 작은 고철덩어리가 아니라 큰 뭉탱이 같은 고철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게 되면 큰 차 만지면 1급 정비 이런 게 돼야 되나? 그렇죠. 1급은 이제 공장 큰 공장이고 보통 속임으로 개인이 하는 거는 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 그러면 고철덩어리에 있는 데서 내년 하반기 되면 이동 변동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직장을 알아보시든 아니면 내가 진짜 고철덩어리 운전을 하시든 그리고 장사, 사업이라든가 아직은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내 운이 정말 조금 트이고 내 운이 변화가 정말 크게 되는 거는요. 52살 때거든요. 52살 때 하반기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하시거나 뭐라 하시더라도 그때 그 시기 때 바라보시지 내년 하반기가 들었다고 해서 내년 운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팍 튀는 운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년 하반기에서 시초가 되는 운이라고. 운이 튀기 시작하는 시초적인 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바로 가시지 마시고 내후년 52살 하반기 때 그때 뭔가 조금 시작을 속임으로 시작해보시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내년 하반기 때는 직장의 이동, 변동, 다른 직장의 눈두를 뚫어본다든지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약간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계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자 만날 때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기보다는요. 심성을 조금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인간성부터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여자가 지고지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애교 많고 나의 비율을 잘 맞추는 이런 여자들보다는요. 생각이 바른 여자 생각이 바른 생각이 바른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보여요. 예쁜 거, 애교 많고 남자들이 나를 공주 대접해주기 이런 여자보다는요. 생각이 바르고 인성이 바르고 추구하는, 지향하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위주로 보신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여자는 있습니다. 눈이 똥눈이야. 똥눈인가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인간 보는 눈이 없고 여자 보는 눈은 더 없고. 우리 오빠야는 옆에서 여자들이 아얀 팍 돌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홍 넘어가. 그런 여자, 다 좋은 여자는 아니에요. 여자, 여자 한 마치 있어서 좋긴 한데 그건 어찌까지는 연애할 때고 정말 내 반려자라든지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만난 사람들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신중이 깊고 생각이 깊은 여자 배려심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20대 총춘도 아니고 이제 시인을 바라보고 60을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그런 깊이에 대해서 이제는 알 수도 알 나이도 됐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뒤늦게 뒤늦게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야는. 안 그래? 뭔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려고 할 때 그때 여자의 모든 게 그게 자꾸 보이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이미 마음이 정은 들었고 세월은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해안을 조금 넓히세요. 물론 사람을 만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초반부터 너무 성인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보려고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오케이? 그런데 좋은 인연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인연이 있고 호라비로 늙어 죽지는 않아요. 문 닥이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천만다행.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귀하지 귀한 장남이고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기대치에 부응하고 싶고 하실 텐데 그런 시기는 분명히 들어있으니까 용기 가져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고철덩어리를 만지세요. 고철덩어리. 알겠죠? 운전도 그렇게 본인한테 안 맞는 직업은 아니지만 정말 큰 고철덩어리가 본인한테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돈에 크게 구혈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